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KBS이 이미 납품이 되어서 KBS KISS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조명들은 다른 웨딩 스튜디오 안에 설치가 되었는데 모든 조명들이 LED 조명들입니다 저의 LED 조명인 장점은 하이파워가 LEDC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 타입의 다이오드와는 비교가 안되는 광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단일한 확산된 빛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빛을 가지고 있는 조명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LED패널같이 60x20, 60x60, 60x90, 37x160까지 다양한 조명이 있구요 더위에 달려있는 스파 조명들을 모델의 얼굴에 키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촬영도 가능하고 스크린 촬영도 가능한 에릭이 조명입니다 4T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